안녕하세요. 패트리거학원 줄리의 3분 토플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앞으로 3분간 드리는 말씀만 잘 기억하셔도 토플 리스닝에서 한두 문제 더 잘 맞추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토플, 이런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그러한 주제 중에 클래시피케이션 있죠. 각 종에 대한 고유한 특성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대표적으로 메모, 포유류가 있죠. 포유류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얘네는 새끼를 낳는다. 알이 아니라 새끼를 낳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는 새끼에게 젖을 준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분류에 속합니다. 자, 그 안에 세부적으로 있는 게 영장류죠. 프라이메트에서 원숭이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원숭이들 하면요. 인텔리전스, 얘네 똑똑하다가 주제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똑똑한 이유가 뭐냐? 뇌가 커서. 그러면 왜 똑똑하냐? 뇌가 큰 것뿐만 아니라 얘네는 도구를 사용하더라. 그래서 아니면은 그룹을 이루어 살더라. 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포유류의 종 중에 하나가 이제 로렌츠라는 애들 있죠. 자, 로렌츠 설치류입니다. 자, 쥐나 토끼 이런 애들인데 보통 보면 걔네 새끼 엄청 많이 낳죠. 그래서 포유류 안에서도 로렌츠는 새끼를 많이 낳더라. 이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앞니 두 쌍이 이렇게 나있죠. 그쵸? 네, 쥐나 토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척추 동물 중에 베드브레이트 중에 이제 베드로 가볼게요. 자, 새는요. 얘네는 알을 낳죠. 그쵸? 알 낳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얘네는 털이 아니라 feather, 깃털이다라는 거랑 mick, 부리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는 migration, 아니면 adaptation, 얘도 좋아하는 주제니까 새의 이민 이런 거 꼭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자, red tile. 얘네는 파충류인데요. 앞에 있는 애들이랑 좀 구분 지어볼게요. 자, 앞에 있는 애들은 체온 조절이 돼요. 근데 얘네부터는 체온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cold bloodied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냉혈 동물, 다시 말해서 전문 용어로 ectotherm, 변혼동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변혼동물은 지가 체온 조절을 못해서 얘네가 차가운데 있으면 차갑고 뜨거운데 있으면 뜨겁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랩타일은 scale, 비늘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한 게 amphibian, 양서류죠. 그쵸? 양서류는 앞에 있는 그 랩타일이랑 비슷하긴 한데 땅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산다, 이러한 특징이 있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체온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자, 기억하시고 개구리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fish이에요. 자, fish도 cold bloodied animal이고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온도 조절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다만 특징이 breathe through gills. 즉, 이제 아가미로 숨을 쉬더라. 근데 고래는 아가미로 숨 쉬는 게 아니고 걔네는 폐로 숨 쉬죠. 그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cross station. 자, 발음 해보시고 cross station, 갑각류 얘기합니다. 꽃게, 랍스터 이런 애들. 자, 이런 애들은 뼈가 안에 없고 바깥에 있어서 exoskeleton이라는 표현 써요. 그거 꼭 외우시고. 네, 그래서 왜골격이 있는 애들이다. 딱딱하다. 그리고 그 shell은 보통 chitin or chitin이라고 성분이 있어요. 그것도 함께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인섹트도 그래서 exoskeleton이에요. 곤충 안에 뼈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곤충은 기억하실 게 머리, 가슴 배. 우리가 맨날 외우던 머리, 가슴 배. 영어로 head, 그 다음에 thorax, 그 다음에 abdomen. 이렇게 세부류로 된다. 다리가 6개다. 자, 마지막 좀 독특한에 가보겠습니다. 자, 문어인데요. 얘네는 척추가 없어서 invertebrates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네는 무척추동물이라는 건데 문어는 또 똑똑해서 잘 나옵니다. 기억하시고.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